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모두들 기다리셨던 에뛰드 하우스의 7번째 핑크 플레이 콘서트가 4월 23일 일요일 동대문 DDP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핑크 플레이 콘서트는 기존의 콘서트와 달리 음악과 메이크업이 결합된 신개념 뮤직 메이크업 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볼거리로 가득한 2017 에뛰드 핑크 플레이 콘서트 메이크업 플레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4월 23일 에뛰드 핑크 플레이 콘서트에서 만나요.